각종 논란이 계속돼 온 김재시 의회가 의장단 선거 이변으로 또 다른 내홍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. 김재시 의회 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치러진 의장단 투표에서 김봉남 후보가 무소속 연대 온주현 의원에게 7대6으로 패하고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도 잃었습니다. 이 같은 결과는 김 의원 지지를 강요한 이원택 지역위원장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탈표 색출과 제명 방침까지 흘러나오면서 내분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